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개선 특허왜요 리얼톡스 랩으로 감싼듯 탄력있게 단 하나의 해박 엔소나이딩 리얼 앰플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킹받는 걸로 하면 짧지만 최고입니다. 이승훈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친구와 어울리지 않기로 했다는 사연을 듣고 문득 짧은 햇님 사연이 떠올라 안영요원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대학교에 같은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멋지죠. 과거형이에요. 대학교 같은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뭐 학교에 이르면 먹칠하지 않는 이상 과가 졸업장을 뭐 박탈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돌아가셨다면 좋은 얘기부터 했을 테니까 그 사연이 뽑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이에요. 이 과거형이 상징적입니다. 졸업을 하고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했고 그 친구는 박사과정을 밟고 대기업 연구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네. 어느 날 둘이 만나 술을 한잔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정확한 워딩을 옮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야. 이걸 저한테 시키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술 한잔하고 있을 때 저한테 한 얘기. 친구 너는 학위도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내가 더 많잖아. 나는 박사인데 회사 생활도 한참 했는데 근데 내가 말하는데 넌 표정이 왜 그래? 앞뒤가 너무 호응이 안 돼서 놀랍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한참 하고 나는 박사인데 포켓몬빵에 왜 흔한 것만 나오냐 혹은 네가 더 좋은 거 나왔냐. 이거가 둘이 호응되는 레벨이 비슷한 문장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과. 너는 학위도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내가 더 많고 나는 박사고 생활도 한참 했는데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생각 구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화로 치면은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마는. 신기한 게 누군가의 생각 구름에 이게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있으면요. 있는 놈들은 티가 나요. 근데 티를 내도 이렇게까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더 취한 말투로 했었어야 그나마 이 생각 구름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진짜 무의식 속에 나왔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묘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왜냐하면 그 정도 만취라면 그런 앞뒤 묘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술 한잔 하고 있을 때 말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제가 보통 바지를 벗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예의 없이 바지를 벗어도 벗었을 때 이런 게 들어있을 거라고까지 예상하진 않거든요. 설마 이런 생각까지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저는 TV에서는 오은영 박사 나오는 도구로에서밖에 못 봤어요. 이거 금쪽이 아니야. 늘 삐져있는. 그건 이제 아이들은 죄가 없는 거고요. 보통 다 이제 그건 양육자의 책임에 대한 거고. 10살, 9살 때 이러는 사람 있죠. 박사까지 하고 이랬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계산하고 헤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계산하고 헤어졌다라는 건 같이 일어났다라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혼자가 나왔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헤어지진 않았고 조용히 접었겠다는 뜻이겠죠. 이승윤 씨의 말씀은. 그냥 일어나서 계산하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전화번호도 차단해놨습니다. 한참 뒤에 어딘가 상가집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역시.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새끼들의 특징은 지가 알아야 되는데 남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이게 삶을 참 늘 두려워하면서 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새끼가 됐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려면 그만큼의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 같은 새끼한테 그만큼의 애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하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해줘거든. 들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맞아요. 들었다면 그 친구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근데 안 감사해요. 꼭 안 감사하려고 애를 했습니다. 뭐 이 미친 새끼야? 네. 그러는 너는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너도 만만치 않고 머릿속에서 커갑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나중에. 그런 얘기 끝에 취해서 내가 너 잘랐는데 너는 표정이 왜 저래? 그냥 아무 대답 안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 있는 자리를 나서 그랬는지 더 묻지는 않더라고요. 이 지점. 이 지점이 이제 그나마 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한 10년만 어렸잖아. 계속 묻는다. 왜? 왜? 뒤에서 계속 만화처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로 해님이 역할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거절을 많이 당해봤는데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어떤 아주 단세포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절과 자기 행신 사이의 연결은 너무 멀죠. 그건 몰라요. 그렇대 나를 피하네? 정도의 간만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그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 이거 생각해보니 피한 건데? 거기까지 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하긴 또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감이 없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너는 표정이 왜 그래?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기도 취업도 저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얻은 거예요. 저게 없으면 꽤 불안했을 인생이 아니었을까? 표정이 그래도 되고 싶은 거죠. 나는 박사도 있고 회사 생활도 한참 했고 사회생활 경우도 많으니까 내 표정은 이래도 되기를. 나한테 내 표정이 어떻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기를.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게요. 이런 게 성립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사람 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어릴 때 집안과 사회가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으면 이렇게 크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물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모른 점은 이승훈 씨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을 수도 있는 건. 이승훈 씨 표정을 보내주세요. 표정을 보자마자 저희가. 누가 봐도 표정이 왜 그래라는 말은. 아 세상에. 내가 갑자기 내 학력을 말하고 싶다. 내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표정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르지. 갑자기. 60억 분의 1. 이거는 내가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던 내 신념을 깨는 표정인데 약간.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대체 이승훈은 왜 친구. 그렇죠. 이 친구가 피해자인 거죠. 내가 너한테. 또 이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표정을 받을 사람은 아니지 않냐. 남은 유일한 의심할 거리. 이승훈 씨의 표정. 이승훈 씨께서는 따로 사적으로. 가장 사람을 경멸하는 표정을 한 번 좀 셀카로 찍은 다음에 보내주시면. 당신의 표정이 사실 사람을 굉장히 경멸하는. 어느 정도로 힘들게 했는지를 한 번. 그래서 이 재수없는 친구분을 감경해 보기로 어떻게든. 아니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별놈 다 있죠. 그게 좋게 된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일 정도로 기억이 나네요. 너무 이상한 표정을 봤을 땐. 네. 그런 맥락. 와 너 어떻게 저한테 저런 표정을 하지? 하면서. 이제 막 해. 나를 방어합니다. 저 표정을. 저 표정을. 갑자기 얘기해.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 절대 뭐 선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내 손을 꼭지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그 얘기를 진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근데 네 표정은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의 그 수준이인 거잖아요. 이승훈 씨는 저희한테 후기를 쓰시기 전에 본인 표정을 한 번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적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세안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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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